예상했듯이 소울은 이게 한강벨트 해가지고 여기 이쪽이 밑에만 빨간색이잖아요. 비싼데? 비싼데? 그렇죠? 물론 여기도 빨간색이 하나 있긴 하지만 논외로 하고 비싸잖아요. 차은우? 차은우. 근데 이제 우리가 제가 주목한 건 뭐냐면 분당이야. 분당값을인데 분명히 출구조사에서는 진다고 그랬거든? 찰스 씨하고 은혜 씨? 아니, 분당 안 사시는데 분당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군요. 그러면 관심이 많죠. 잠실은 오지도 않아요. 빨간색은. 배의 국회의원인데 한 번도 못 봤어요. 성경이가 한 번도 못 봤고 안 와, 안 와. 아니, 잡은 고기한테 한 번도 안 와. 그냥 돼. 출구조사를 했는데 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처음부터 앞섰어. 차이가 막 벌어졌다가 다시 줄었다가 마지막에 다시 벌어지면서 특히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겼단 말이에요. 막판에 뒤집어졌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막판에 뭘 깐다고요? 막판에 관외 사전투표함을 까는데 그러면 분당 사람들은 자기 직장 근처에서 빨간색을 찍었다는 이야기잖아. 왜 그랬을까? 그 사람들은 뭘 원하는 걸까? 아, 파란색보다는 빨간색이 되었을 때 우리 집을 재건축을 더 해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 거죠. 제 경험을 또 비춰보면 분당에서 노후계획도시 설명회를 하면 성남시청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누가 나오냐면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인 찰스 씨가 나와서 한 마디 합니다. 하고 순서대로 이렇게. 위계의 순서대로 다 한 마디 하고 나간단 말이야. 그리고 그 어느 도시보다 분당이 관심이 진짜 뜨겁습니다. 그러려고 일부러 단지마다 설명회를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뜨겁단 말이죠. 그래서 노후계획도시가 될 것 같고 실제로 진행이 되는 느낌이 오고 이런 데는 빨간색이 더 잘해줄 거라 생각한 것 같고 나머지 1, 2, 2, 2시 도시가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된 거냐. 다 아시겠지만 분당 말고는 대부분이 쉽지 않을 거다. 사업성이 안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희망이 좀 없는 거지. 자 그러면 총선이 끝났으니까 다들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재건축은 끝났다 이제. 빨간색이 재건축 밀어주려고 그랬는데 이제 안 밀어주는 거다. 파란색이 됐으니까.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어요. 물론 민주당이 안 해주면 절대 안 되는 거였지만 민주당에서도 발의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노후계획도시를 발의를 엄청 많이 했다고요. 법을 발의를 많이 했고 그거 발의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그 9개인가 10개를 통합해가지고 법을 만드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 정도로 여야 가릴 거 없이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신경을 많이 썼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걸 보면 내가 준비한 게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임대차 법 개정 사항이 중요한 거잖아. 국회의원들이 이제 국회는 입법이니까 입법이 중요한 거니까 법 개정을 했는데 어떻게 될 건지 알지? 보자. 임대차 3법을 개정한다고 했어요. 정부에서. 근데 이거는 안 될 것 같고 오히려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무한갱신. 그까진 안 될 거야.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 임대사업자 활성화 방안도 있었거든요. 이거는 안 되는. 이거는 절대 안 되겠죠. 지금 현재 SH 사장님께서 이거 때문에 집값이 폭등했으니까 이거 없애라고 그래갖고 없앴잖아요. 아 그래요? 그쪽에서 먼저 추정한 거잖아요. 아 그래요? 그때 현미지가 집값 너무 안 올랐다고 하면서 까면서 분위기 살린 다음에 자기한테 자기 쪽에 집중할 때 그때 이 얘기를 했던 거잖아. 집이 오른 거는 실제로 많이 올랐고 집이 오른 거는 임대사업자들한테 혜택을 많이 줬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다 이렇게 자동 폐기 시켰잖아요. 아 SH 사장님이 그러셨군요. 재초안을 폐지하거나 약화시키는 건데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폐지하겠다. 이런 이야기였는데 이것도 이거는 이제 안 될 거고 더 빡세질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얘는 세모다. 세모. 재초안. 1기 신도시는 빡세게 밀어붙이면서 재초안을 하면 뭔 이야기가 생기냐면 재초안은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비용을 올리는 거니까 세금이라는 비용을 올리는 거니까 1기 신도시는 안 그래서 사업성이 안 나오는데 이거 재초안을 강화한다? 여기에서? 그러면 이게 앞에서는 해준다 그러고 뒤에서는 때려막는 게 되니까 이게 될 리가 없다는 거죠. 이 재초안은 처음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언제 생겼냐면 노무현 때 만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왜 나왔냐? 재초안이. 강남의 비싼 아파트들이 재건축으로 해서 너무 떡상을 하니까 민심을 달래줘야 되니까 비싼 아파트 재건축에서 많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일부를 세금으로 환수를 해야겠다라는 것에 기초해가지고 재초안이라는 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강남 아파트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강남이라는 곳에 비싼 아파트를 공시가격이 6억이라고 한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종부세랑 세트로 때렸단 말이에요. 재초안이랑 종부세가 동시에 위원을 걸어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안 없어졌죠. 합헌이다 이렇게 됐던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집이 그동안 3배가 올라와 버렸고 재건축 대상이 강남이 아니라 대공급의 시대. 이게 제일 중요한데 대공급의 시대. 80년대 후반부터 90년 중반 IMF 측정까지 대공급의 시대에 엄청나게 많은 아파트들이 공급이 됐단 말이죠. 수백만 호가 공급이 됐단 말이죠. 그게 노후계획도시만 215만 호가 대상이란 말이에요. 노후계획도시 빼면 거의 300만, 400만 호가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모든 웬만한 사람들은 다 재초안이나 종부세 대상이 되어버린 거지. 근데 여기를 더 강화한다. 그렇죠? 국회의원들은요. 국회의원들은 자기 지역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기 지역구에 아파트만 막 있고 그러면 아파트만 다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좋은 공약을 할 수밖에 없어요. 목동에 누가 됐냐면 목동에 가면 목동에 민주당이 됐어요. 황희인가? 민주당이 됐어요. 민주당이. 그래서 이제 목동 재건축 끝났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어떤 사람들은 목동 재건축 끝났다. 이런 이야기 하던데 그거는 정말 뭘 현실을 모르는 정치도 모르고 부동산도 모르는 이야기예요. 선거 직전에 목동에 갔거든요. 그 목동에 가면 시대인재라는 학원이 막 생겼는데 시대인재는 보통 잘 보이는 건물이 세우거든요. 시대인재에 있는 건물 옆에 엄청나게 크게 민주당 후보가 뭐라고 써놨냐면 재건축 신속추진이라고 써놨다. 현수막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 지역구에 아파트가 많고 현안이면 민주당이든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다 밀어선다는 겁니다. 그래야 재선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분들은. 그래서 그거를 분당도 이런 차원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재총안이라든지 정부세를 더 강화하기는 반발이 만만치가 않을 거다. 그러면 중층 아파트가 많은 대공급의 시대에 들어왔던 200만 호에서 추정 큰데 400만 호 정도 되는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다 표를 그들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신중한 거예요. 왜 이게 노후계획도 특별법이 민주당에서도 발휘하고 통과가 됐냐 이런 생각을 또 해보면 0.7% 차이로 대선에서 졌거든.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의 차이 이것 때문에 졌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앞으로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중도층을 포습을 해야 되잖아요. 둘 다 중도층이 제일 많은 데가 내가 보기에는 중층 아파트 대공급의 시대에 있는 그 사람들 40대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거기에 제일 많이 살고 있잖아. 거기에 좋은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부세라든지 재총안이라든지 더 강하기는 힘들다. 목동 아파트 재건축 안 된다는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잘 모르는 이야기고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제일 마지막 이야기 할게요. 안전진단 생략 재건축이라는 게 또 있어요. 안전진단 생략 재건축은 뭐냐면 재건축 패스트 트랙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전진단 면제해주고 지구 지정하고 사업 시에 입력까지 가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2, 3년씩 줄여주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 이야기인데 이것도 법 통과 사항인데 이거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패스트 트랙은 안 될 수도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 거니까 안 해줄 수도 있는데 안전진단을 생략하는 거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이미 명시가 돼 있어요. 노후계획도시에서는 안전진단을 생략할 수 있게 해줬어요. 공공기업 많이 하고 하면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통과 안 시켜주더라도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지 현상 유지 수준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이거를 더 강화하거나 없애지는 못할 거다. 이런 이야기고 여러분들이 모두 원하시는 다주택자의 시득세, 중가 배제 및 양도세, 중가세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안 된다. 안 된다. 이거는 해주면 안 된다. 그래서 정치공학적으로 안 된다. 그래서 이게 통과가 쉽지 않을 거다. 다만 지방 지장이 더 망가지면 지방의 공시가격이 1억 이하가 아니라 미분양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비아파트 쪽이라든지 공시가격이 3억 이하라든지 이런 쪽은 풀어줄 가능성이 있다. 그 외에 서울에 내가 집을 살 건데 다주택자인데 12%, 13%를 풀어준다. 꿈 깨라. 안 된다고 보는 게 맞다. 안타깝지만 근데 양도세, 중가세 같은 경우에는 초정지역이 얼마 없기 때문에 사실상 강남이나 이런 데만 지금 양도세, 중가 배제 한시 유예인데 한시 유예는 없으실 수 있는데 양도세, 중가 배제, 중가하는 거는 초정지역 일부에서만 돌아가는 거니까 이거는 뭐 낫도겠죠. 전체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합성해가지고 재건축이 안 될 거라는 이야기는 잘 모르는 소리다. 이런 이야기죠. 다주택 니네들한테는 잘해주지 않지만 우리 노후계획도시님들에게는 잘해줄 거다. 이런 이야기죠. 생환이라고 해요. 생환. 생환. 표정 보세요. 굳은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살아돌아왔어. 살아돌아왔어. 나 안철수야. 그치. 나 차스야. 이제 입지가 엄청 세지겠죠. 경기도에서 생환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생환한 이유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관, 외, 사전 투표자들이 이분들을 지지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 안철수 씨랑 붙던 사람이 네임별료가 없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 바로 여기 때문이다. 108개 지역 215만 호 이 대상이 215만 호인데 215만 호에 2.5명이 산다고 보면 500만 표 이상 500만 표인데 그중에 미성년자 0.5로 빼면 최소한 한 집에 2명 두 표 정도가 나온다고 보면 400만 표 이상의 유권자가 여기 있기 때문이고 노후계획도시가 안 된 곳도 아파트가 많다고 보면 쉽게 말하면 중층 아파트 재건축의 시대 대공급의 시대에 공급된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최소한 내가 보기에는 300만 호 이상 될 거고 이러면 수백만 표 거의 500만 표 이상이 여걸로 좌우측이 유지되니까 여야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다. 민주당은 재건축을 싫어하니까 여기는 또 안 되는 쪽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500만 표가 떨어져 나갔는데 안 해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당만 가면 열받을 거 아니야, 이제. 다른 데가.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원래 안 되는 데가 하지 말자. 이럴 수 있을까요? 야, 우리도 해줘. 그렇지, 우리도 해줘. 우리는 뭔데? 분당은 사람이고 우리는 분당은 입이고 우리는 주둥이야? 이럴 거 아니야. 그렇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러면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게 자, 보세요. 입법부가 있고 행정부가 있지 않습니까? 법원에서 재건축을 해라 마라 잘해라 마라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입법부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행정부가 할 수 있는데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면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행정부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정부보다 지자체장의 역할이 제가 보기에 재건축에서 80%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80% 이상. 그걸 서울만 봐도 그렇죠. 그렇죠. 그걸 어떻게 네가 아냐. 자, 보세요. 서울은 서울은 대통령은 전국이 다 똑같죠. 그렇잖아요. 한 명이잖아요. 한 명. 놈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한 명이잖아요. 그런데 시장은 다 다르잖아요. 오세훈 씨가 시장되기 전 시장님 10년 동안 했는데 그때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은 구역 해제가 47%가 됐단 말이에요. 진행이 잘 안 됐는데 부산하고 대구는 엄청 진행이 잘 됐단 말이에요. 법이 달라요? 부산하고 대구가? 아니잖아요. 국회 구성이 달랐어요? 아니잖아요. 시장이나 지자체장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노후기획도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선도지구인데 선도지구 지정도 성남시장이 합니다. 그러니까 성남시장한테 달렸다는 거야. 서울만 보면 안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장이 오세훈으로 바뀌니까 전부 다 해주잖아요. 빌라까지 다. 나는 강남은 어차피 몰표니까 강북을 신경 써야겠다. 선안권도 못 사네. 선안권대개조 프로젝트 1탄 자 2탄이다. 받아라. 강북 강북 전성시대 세훈이도 아직 안 죽고 살아있으니 다음 총선 때 대선 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저요일 짓고 오네가이시마스 이거 아니야. 그 존재감을 해주는 건데 그러면 노후기획도시는 정부주도로 한다지만 서울시장에서 서울시에서 안도하지만 안 돼요. 서울시에서 모든 디테일한 조례를 다 만들거든요. 노후기획도시 안 돼요. 미미삼은 어쩔 건데요. 미미삼 너희 안 되지. 그러면 내가 누구야. 오세이돈 아니냐. 그래서 내가 해줄게. 뭘 해줄 건데요. 360%까지 해주고 기부체납도 덜 받고 절차도 빨리빨리 진행시켜줄게. 그게 강북 대개조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느낌이 좀 쎄한 게 지금은 장이 보압이라 안 좋은 것 같고 사업성도 안 나오고 공사비도 올라왔다고 하지만 공사비는요. 연평균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에 거의 수렴했어요. 장기지 시기열로 보면은. 이게 근데 그동안에 많이 올랐으니까 앞으로도 물가상승률에 수렴하는 식으로 갈 거란 말이야. 앞으로는 한 번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게 보면은 이제 공사비 이슈는 점점 희석이 될 거란 말이죠. 지금 공사비가 과거 공사비로 반영이 돼 있던 게 새로 반영되는 애들은 큰 문제가 있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신규로 다 공사하고 이런 데는 옳은 공사비를 다 반영해서 하기 때문에 점점 희석이 될 거란 말이야. 공사비 문제는 상수가 되는 거죠. 변수에서 상수가 되는 거죠. 집을 짓는데 공사비만큼 건설사에 줘야 되니까 이게 이제 변수가 급변동하는 게 아닌 상수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 공사비를 우리 내가 재건축 재개발하는 내 돈 내 산 하면 되잖아요. 7억 5천씩 내고 내 집 쥐으면 되잖아요. 7억 5천 있어요? 없는데요. 들어 놓겠는데요. 그래서 뭐해요. 우리 집 짓고 남는 땅에다가 아파트 지어가지고 일반 분양에서 일반 분양 수입으로 퉁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내 돈 내 산 하면 7억 8억 뜨는데 일반 분양 수입이 내 몫으로 8억이 떨어져. 그러면 공짜야. 해 안 해. 하죠. 그리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일반 분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일반 분양 수입이 많으면 많을수록 재건축 재개발이 분담금이 줄어드니까 빨리 진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건 뭘까. 그럼 일반 분양 수입이 많다는 거는 일반 분양 면접 곱하기 일반 분양 가격이 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일반 분양까지 정부가 올려줄 수 있어요. 시장으로 내놔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공사비를 정부가 야 깎아. 너의 GS 너 집도 무너지고 난리인데 지금 800인데 원가 얼마야. 750인데 500 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럼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뭐 있을까요. 그냥 용적료 올려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막 지장하고 법을 만들고 막 하는데 결론은 뭐냐면 정부가 용적료를 올려줄게. 이 이야기인 거예요. 그럼 얼마나 올려줄 건데 올려주는 반대급으로 기부 체납을 얼마나 뜯어갈 건데 이 이야기인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적당한 수준 눈치 막으면서 적당한 말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강북을 되게 줘야 되는데 여러분 이 사업성이 안 하고 안 된답니다. 좀 올려줍시다. 강북도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되잖아요. 그럼 강북 되게 줘 버려. 이름을 멋있게 지어야지. 이름을 진짜 잘 지는 것 같아요. 그건 사실 알고 보면 강북 중청 아파트 용적률 올려주기 프로젝트인데 그렇게 지으면 이거 봐라. 이거 봐라.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적폐들 도와주는 거 아니야? 이럴 거 아니야. 강북 되게 줘 버려. 화이트 사이트. 집만 지으면 욕 먹어.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일자리는 정해져 있는데 여기서 뺏어가고 저기서 다 데려오는데 다. 삼성은 안 하는데 전국에서 다 데려가려고 그래. 삼성은 우리는 삼성 삼성은 하는데 다 어디로 가냐고 삼성은 그래서 양념을 좀 쳐줘야지 명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걸 만들어가는 건데 그런 거죠. 정부에서 결국 정부가 재건축에서 무엇을 해줄 수 있냐 이야기는 용적률을 올려주는 거 말고는 해줄 게 없다. 당장 사업성이 안 나오더라도 일단 용적률을 올려놔야지 미래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주택가격이 올라가면 그때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니까 미리미리 만들어 놔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이런 이야기인 거죠.